앞으로 걱정인 것은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취지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당국이 이렇게 사금융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금융당국이 지금처럼 불법 사금융 시장을 실태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DSR 규제 강화에 따른 사금융 쪽으로의 풍선효과, 이쪽을 경계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개인이 돈을 빌릴 때는 처음에는 시중은행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서도 대출이 탈락되면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게 되고요. 여기서도 안 되면 대부업체, 등록된 대부업체로 몰리게 되고, 여기서도 탈락이 되면 미등록 대부업체와 사채시장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번에 금융당국이 파악한 건 미등록 대부업체와 사채시장 이쪽입니다. 과거에도 당국이 이렇게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 벌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채에 대한 수요는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올 2월에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자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체율과 부실률을 낮추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저신용계층에 대한 대출심사를 지금보다 더 깐깐하게 하게 되는 건데요. 불법 사금융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등록된 대부업체들이 앞으로 더 대출심사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최고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그런 차주들이 미등록 대부업체 쪽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 불법 사금융 이용자와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자 이들을 잠재적 취약차주라고 칭했을 때 이들은 모두 125만 명에 이릅니다. 네, 박 기자. 취약차주들이 이렇게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당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네, 이번에 아무래도 처음으로 모니터링을 한 거라서요. 앞으로 금융당국은 이쪽 불법 사금융시장, 이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는 강화하겠다는 게 있고요. 정책금융도 더 확대한다는 그러한 계획인데 정책금융이라면 햇살론이라든지 세돌대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한다든지 더 개편하는 쪽이 될 텐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게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아무래도 신용불량자이거나 소득이 낮아서 불법 사금융 쪽으로 내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정책, 이쪽도 좀 접목이 되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책 보완이 좀 더 필요하겠군요. 박 기자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